아 진짜 좋은가 보다. 나도 이렇게 먼 나라에서 이렇게 동갑내기 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 반가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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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또 삼촌이 용돈 좀 줘야겠네. 어 그래. 꺼내야지. 야 저 이리 와봐. 용돈이야. 동생 오라, 동생. 자 맛선주 가요. 아이고 맛있다.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저희 집 와가지고 술 먹다가 왜 용돈 주는지 알겠더라고. 좋아했을 거예요. 세상에 그것만 한 게 없거든요. 맞아 맞아 맞아. 용돈이야. 어. 동생 오라, 동생. 야 그러면 자 자 자. 용돈이 아저씨가 주는 거야? 엄마 맛있어. 그래 그래. 잘 듣고. 그래 그래. 용돈 아저씨가 주는 거야. 그래. 야 자 빨리 가서. 슬립. 굿나잇. 아 근데 되게 용돈 주니까 기분 좋더라. 아 기분 좋죠. 조카한테 원래 용돈 주면 기분 좋아요. 제일 큰돈 줬어 또 애들. 잘했어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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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응원해요. 그.. 보르피. 보르피. 한국 와요. 한국 와요. 코레아. 컴. 진짜 볼리비아에서 동갑내기. 또 이런 동갑내기를 만나는 게 너무 신기하다. 진짜. 정들었어, 저게 딱 하룻밤만에. 지구 반대편에 사는 동갑인 거잖아요. 오히려 저보다 훨씬 반가워해가지고 고마웠죠. 네. 나머지는 네가 어때요? 이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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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나잇. 나 자케. 야, 자오, 자오. 두엄마. 그래.